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7개 회사 노사의 극적 합의로 우려했었던 시내버스 파업은 면했는데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오셨던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과 이 시간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창원형 준공영제가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창원 시내버스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이 민영제고요. 서울처럼 서울자철공사가 시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 단계로 시내버스 운영은 민간기업이 그대로 하고 버스 노선과 버스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창원시가 책임지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6대 도시와 제주도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창원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창원형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의 핵심은 시내버스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도시도 하고는 있고 그리고 창원에 맞게 준공영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보조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 창원시와 버스 회사 간에 협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회사의 노사협상,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르면 9월에 도입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을 하면서 올 9월 1부로 창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 창원시는 3월 1자로 준공영제의 목표로 추진을 했지만 창원시와 시내버스 협의의 의견 차이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임단을 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준공제 시행이 절실해서 준공제를 9월 1로 시행을 약속함으로써 근로적구를 양보하면서 합의를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창원시도 9월 1일 준공제 시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준공제 시행 전에 우선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합산하여 손실부분만 지급하는 통합산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협의에서 이 통합산정제를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준공제 시행에 따르는 비용 문제가 특히 운송원가 산정 방식에 의견 차이가 남아 있어서 쉽게 준공제가 합의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원가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가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근로조건 양보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노사 합의가 조금 더 중요했던 거 아닌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 중에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작년 임금 협상 때도 이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허성무 창원시장이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왜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 2018년 허성무 시장이 취임하고부터 중고응제 시행을 공약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창원형 중고응제 추진단을 구성해서 다당성 용역이라든지 진애버스 중고응제 추진회를 구성해서 지난 3년 동안 창원시와 시내버스 노사 시민사회단체에 포함하여 24차례의 결제 협의를 진행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원 시내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 9개 민간 업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창원시와 시내버스 업체가 운송원가에 대한 비용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차이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허성무 시장 취임 후에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속에서 창원형 중고응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7월 6일 이번 시내버스 노사 합의 때 9월 1부로 시행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노사 창원시가 한 발씩 양보해서 꼭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요. 어차피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재정 지원을 하면서 민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내버스에 지금에는 어떤 한계가 있길래 꼭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현재 창원시내버스 운행은 시내버스 약 750대하고 운행 종사자 1500명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수입은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비수익 노선은 창원시가 운행에 대한 손실비용을 보조금을 통해 보진해 주는 방식입니다. 수익 노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번대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선은 업체들 간에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시민의 안전보다는 수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난폭운전이라든지 무정차라든지 무리한 배차 시간이라든지 불친절 등 시민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을 비롯해 창원시가 1년에 시내버스 업계 각종 보조금으로 연간 약 680억 원을 세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사들의 임금 체불이라든지 시민들의 시내버스의 질은 개설되지 않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시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에 도입되면 시내버스 운행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창원시 세금으로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운행을 하지 못하는 노후톤 지역의 치약노선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을 강화하는, 약자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을 강화하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액 창원시 세금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정산하여 감독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잘 사용되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력이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시내버스 기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하도록 임금 체불이 없게 한다든지 충분한 배차 시간을 확보하는 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서 서울이나 부산, 제주 같은 대도시에서 이미 준공용제를 도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창원형 준공용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자체 보완할 사항,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 부산 6대도시와 제주도에서 시내버스 중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대도시에서는 시행사항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지불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용업체들의 가족 경영이라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투명하지 못한 해계 처리 등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창원형 준공제는 이런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요. 중대형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엄격한 해계 법인을 선정할 통한 외부 해계 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보장, 강력한 관리감독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엊그제 파업을 예고한 노사 합의를 두고 창원 시민들은 밤새 걱정을 했거든요. 검색창의도 보면 내일 버스 파업 하나요,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시민의 발이 바로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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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